안녕하세요 즐거운 생각 박대승입니다. 오늘 뵐 생선은 79번째 커먼 제빵입니다. 이거는 크레벨 잭인데요 커먼 제빵으로 제가 번역한 이유는 당연히 번역이 없었구요 이게 가장 흔한 제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속에 있는. 생긴거는 뭐 좀 커보이죠? 실제로도 큽니다. 항명은 카랑스 히포스고 카랑스 속에 있는 제빵 중에 가장 크고 히포스가 하마라드죠. 그러니까 뭐 크다는 걸 짐작할 수 있겠죠. 열대와 온대협 그리고 강에서 수심 꽤 깊죠. 350m 까지 서식을 합니다. 여러 군데 살아요. 서대서양에는 노바스코스에서 우르가이 까지 동대서양에는 포르투갈에서 앙글라 까지 여기 지도에는 표시는 없지만 동태평양에는 샌디에그에서 페루 까지 뭐 그렇게 넓게 서식하고 또 가장 흔한 제빵이기도 합니다. 카랑스 속에 통명은 그래서 커먼 잭 이라고 부르기도 하구요. 크레벨리 크레벨리는 아까 크레벨리 잭 크레벨 잭에서 나왔을 거고 토로, 트레벨리 이건 잘 모르겠어요. 호스, 크레벨 이렇게 있고 한글은 제가 번역한 커먼 제빵입니다. 길이는 뭐 1.2m 까지 자랄 수 있는데 평균은 반 정도 되는 60cm고 꽤 크죠. 무게는 평균 4파운드니까 역시 이것도 큰 편입니다. 70파운드면 뭐 35kg 니까 상당하죠. 깊고 적당히 압축된 몸으로 우레기 속에서 아까 크렝스가 한글로 하면 우레기 거든요. 우레기 속에서 가장 크고요. 눈은 특별하게 보통 생선이 눈꺼풀이 없잖아요. 근데 우레기 속은 대부분 눈꺼풀이 있어요. 1등 지느러미는 8개. 그러니까 지느러미가 등지느러미, 뒷지느러미 다 2개로 나뉘는데 앞에 있는 등지느러미는 8개 가시, 두 번째 거는 1개 가시와 연조. 뒷지느러미는 첫 번째 거는 2개 가시, 두 번째 거는 1개 가시와 연조. 이렇게 되어 있고, 가슴 지느러미가 머리보다 커요. 그렇게 되어 있고, 배지느러미가 한 개의 가시가 있고 여기 보시면 가슴 지느러미가 이거니까 머리보다 더 길죠. 먹이는 새우나 개, 연체 동물 두 종류, 그리고 해추까지 그냥 박친대로 먹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흔하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중요한 자원이고 소리도 낸다고 그래요. 이 크루컬 우리 할 때 산란에서 짝짓기 할 때도 소리를 내고 여러 가지 발성하는 개구리도 개굴개굴 소리를 내는 게 두 가지 목적이잖아요. 하나는 짝을 찾기 위해서, 또 하나는 자기 영역을 표시하기 위해서인데, 얘는 잡혔을 때 소리를 낸다고 해요. 꿀꿀 혹은 꽥꽥 거린다고 그러니까 돼지 소리하고 혹은 오리소리 이렇게 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건창망이나 예인망, 자망, 갈고리, 낚시로 포획을 하고 맛은 별로래요. 그래서 어분으로 많이 쓰고 밤에는 휴식을 하고 낮에 때로 사냥을 합니다. 산란 기간은 길어요.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 하는데 이것도 어제 했던 제빵어랑 똑같이 무리로 있다가 쌍으로 스코타나랑 암코타나가 떨어져서 산란을 하고 수정한 다음에 다시 복구하는 형태를 하고요. 비교적 시구와테라 중독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맛은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팔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회로도 먹는다고 그러고요. 튀기거나 말리거나 훈제, 스튜 이런 형태로 하면 좋고 내일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잡으면 머리하고 간이 안 좋잖아요. 꼬리도 별로 안 좋은 편이고 그런 걸 제거하고 피를 제거하면 맛이 조금 좋아진다고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다음 카페 621번에 정리를 했으니까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그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오늘도 즐거운 순간 박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